일요일 새벽 토트넘 리즈 경기 보면서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런 경기를 했을까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페리시치의 경기력은 완전 개발이란 것이 명백히 확인되었는데요. 이번 토트넘 4대3 승리이지만 모두 오른쪽 패스를 기점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페리시치는 여전히 볼 잡고 혼자 무슨 생각하는지 느리게 달리고 기껏 달려와서 공 빼앗기고 아니면 혼자 똥볼로 수많은 기회를 날렸습니다. 토트넘 선수들도 은근 페리시치에게 패스를 잘하지 않는 듯했고 주공격 라인은 오른쪽 쿨루셉스키 쪽이었습니다. 콘테 감독이 좋아하는 페리시치 케인 쿨루셉스키가 궁합은 영 아닌 건 분명했습니다. 고질적 소비 문제는 이제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데요. 경기 후 영국 매체 토크 스포츠와 인터뷰를 진행한 오하라는 현재 우리가 가진 장점은 벤탄쿠르, 대한쿨루셉스키, 케인이 있다는 사실이다. 아마도 호이비에르도 이 팀에서 뛰는 것을 정당화할 자격이 있을 것이다. 나머지는 충분하지 않다. 산체스는 다시 토트넘을 위해 축구장에 나와서는 안 된다. 그는 발에 시멘트를 바르고 플레이한다. 솔직히 그는 충격적이다. 에스턴빌라 출신 가브리엘 아그볼라우도 에메르송을 비판했습니다. 그는 에메르송은 쓸모가 없다. 39세의 단위 알베스가 에메르송을 제치고 브라질 축구대표팀에 뽑힌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며 수비적으로 토트넘은 충분하지 않다. 그들은 5명의 수비수를 배치했지만 여전히 많은 실전 위기에 놓인다. 특히 케인이 첫 골 넣고 페르시치에게 보인특이한 행동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불태웠는데요. 페르시치 때문에 케인이 화났다. 케인도 저 이렇게 화를 내는데 손흥민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다. 콘테는 페르시치가 잘한다고 계속 선발 출전시켰지만 현재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사람은 클루셉스키와 벤탄크루 호이비에르다. 이번 경기에서도 페르시치는 무능력하다는 것을 너무 잘 보여주었다. 손흥민 웃고 있는 거 보이지? 저 웃음 이제. 해리케인도 내 마음을 알겠지? 해리케인도 얼마나 화났으면 저럴까?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님, 손흥민 리즈 경기전 드디어 경기장의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이와 발맞춰 이적설이 또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듯합니다. 손흥민 부상으로 인한 기간, 여러 빅클럽들이 손흥민에게 손짓을 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카타르 월드컵 시작과 더불어 손흥민 이적설이 재점화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레알마드리드와 프랑스 생제르맹이 손흥민 영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엘 나시오날은 13일 나세르 알켈라이피 회장이 그의 모국인 카타르에서 열리는 월드컵 대회를 이용해 손흥민과 개인적인 대화를 시도할 것이며 손흥민이 PSG 홈구장인 파르크 대 프랑스로 데려갈 가능성을 설득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PSG는 리오넬 메시의 대체자로 손흥민을 점찍었다는 소식입니다. 메시 대체자가 손흥민이라는 보도에 과거 메시가 손흥민에 언급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동시대 축구선수 중 최고의 선수라 평가받는 리오넬 메시의 손흥민 언급이 화제되었습니다. 축구의 신이라 불리는 리오넬 메시가 현재 세계 축구선수 중 최고 재능 25인의 손흥민을 포함시켰다는 영국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25인에 뽑은 이유가 그는 손흥민에 대해 플레이하는 방식에 겁이 없다. 그 점을 좋아한다. 그리고 손흥민은 정말 빠르고 강하다. 수비수를 그라운드에서 지옥으로 빠뜨린다. 왼발과 오른발을 가리지 않고 골 결정력이 뛰어나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또한 레알에서 손흥민 영입 계획은 과거 지단 감독 시절부터 나왔습니다. 스페인 디펜사 센트럴은 레알의 지단 감독이 손흥민 영입에 큰 관심을 보였다. 지단 감독은 레알 수뇌부의 손흥민 영입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기존 영입을 추진하던 파리의 생제르맹의 킬리안 은바페 등의 이적에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것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매체 스포르트 이른 25일 한국시간 레알 마드리드의 카를로 안첼로티의 감독이 손흥민을 지켜보고 있다. 라면서 이제 손흥민은 커리어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 이제는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스페인과 같은 빅클럽에 어울리는 선수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 매체는 레알은 비니시우스 주니어와 호드리고 등 미래가 밝은 선수들을 보유 중이지만 이들은 아직 일관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은 최전방 공격수도 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선수는 카린 벤제마에게 휴식을 부여할 때도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손흥민 선수 이적에 레비 회장이 걸림돌인데요. 어떤 시청자님이 이적할 수 있는 방법을 조언해줬습니다. 과거 베르바토프처럼 레비 찾아가서 책상 걷어차며 진상 부리고 태엽불사하고 확실한 이적 의사를 보여주면 된다는 훈훈한 조언이었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